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안 질리나. 오 안 질리나 안 질리나. 안 질리냐? 우리 워터파크 가서 진짜 재밌게 놀자. 어? 너 워터파크 수영복 뭐 입어? 나 내 시간에 입는데. 너도? 우와! 우리 좀 더 크면 꼭 비키니 입자. 비키니? 왜 이렇게 웃기니? 뭐? 아파?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미안해서 말 못 하고 있었다고? 아니야 건강이 중요하지. 어쩔 수 없지. 꼭 병원 가고 다음에 꼭 같이 가자. 못 간대요. 엄마 안 질리나 워터파크 못 갈 거 같아 아프대.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같이 가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럼 오빠랑 가는가? 은뚜! 내일 에이미랑 워터파크 갔다 와. 이렇게 돈을 버는군요. 얼마 주실 거죠, 어머니? 이렇게 또 매를 버는군요. 몇 대 받으실 거죠? 농담이에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받을 거야. 내가 아침에 일찍 나와있고 내가 할 말 잘 줄 알았어? 귀찮게 하고 있어 진짜. 농담이요, 놀아. 아우, 귀찮아. 야하. 잠깐. 오빠 워터파크 난생 처음 가보는 걸 텐데? 지금 뭐 챙기는지 알려줘야겠다. 오빠. 워터파크 워터파크 처음 가는데 뭐 챙기는 짓. 드디어 워터파크 난생 처음 워터파크. 연복 챙기고 못 챙겨야 되지?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튜브. 튜브 챙겨야겠다. 튜브. 튜브. 별살 튜브 여기 있고.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질소 과자. 물에 빠졌을 때 질소 과자를 들고 있으면 물에 붕국 뜨겠지? 오케이 봉지 가사 봉지 가사 준비자. 뭐야? 귀찮다더니. 오빠. 뭐 뭐 왜 왜? 뭐야? 뭐가 그냥 내 방인데? 뭐야 처음에 왜 왜 왜? 나보다는 막 가위 귀찮다고 해놓고 엄청 설레어 보이네. 뭔 소리야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귀찮다는 사람이. 물안경은 뭐 입? 이거 물안경 아니거든? 뭔데 뭔데? 이거 나 잠잘 때 쓰는. 안 돼야. 이렇게 자야지 내가 잠이 잘 온다고. 빛을 가려줘가지고. 잘 때 이렇게 잔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잔다고. 어이가 없네. 그럼 이건 뭔데? 이거? 지옥모자잖아. 뭔 소리야 이거 내 클러치백이잖아. 클러치백? 잘 봐. 이거 책. 이렇게 책도 넣고. 핸드폰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고. 또 사실 이러고 다녀놔.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다고? 어. 어? 이가 맞네. 진짜. 처치하지 말고 나가라고.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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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가. 기. 싫다. 가. 기. 싫어. 가기 싫어서 지금. 춤으로 기분 없이 키고자. 나가라고 초등. 진짜. 아우. 뭐야. 이상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 어이가 없네 진짜. 누가 봐도 설레어 보이구만. 오우. 예. 워터파크 가는 날. 예. 일찍 일어났다. 아우. 수소하지 마. 아 깜짝이야. 뭐야. 지금 몇 시냐? 지금 6시 반이야. 너 워터파크하고 갈 거야? 워터파크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6시 반에 일어나? 어? 빨리 준비해 가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왜? 오빠. 눈 밑에 다크스쿨 뭐야? 떨려서 밤새네. 뭔 소리야. 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너 다칠까 봐. 아우. 열받네. 빨리 씻어. 워터파크 가게 빨리 씻어. 빨리 씻어. 야하. 야하. 오빠. 어? 아 안 보여. 오빠 어딨지? 저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이네. 어? 안녕하세요 혹시. 뚱뚱하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 오빠거든요. 제가 지금 안경 엄마가 안 써서 눈이 다 안 보여가지고.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은 일단 못 봤고요. 저도 지금 동생을 찾고 있는데. 네. 안경 쓰고 되게 이빨 크고. 원숭이 같이 생긴 그런 생물체는 못 봤나요? 아 애니야? 어 오빠였어? 안경 벗고 있어서 못 알아봤네. 안경이 못 알아봤어. 오자마자 슬라이드 타려고 그랬지. 이자가 동생류 엄청 치열해. 빨리 타라. 네. 사람이 근데 하나도 없네? 오빠 때문 아니야! 오빠가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개장하자마자 했잖아! 1등이야 1등! 우리 사람이 오기세용? 잠깐, 와 오빠 되게 설레해 보인다.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어 저 등이 어때? 뭐야 빨리 올라가 다! 야하! 우리가 첫 손님이야 첫 손님. 첫 손님. 오빠 처음 타보잖아 맞지? 아니야. 아니라고? 어 아이팠평. 왜 이래 어디서? 모노들 어떡해? 우리 같이 데려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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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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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보다 분명히 늦게 출발하지 않았어? 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어? 무게 때문에 뭐야 빨리 와 뭐야 돈 냈으면 빨리 많이 타야겠어 야 빨리 와 뭐야 귀찮다면서 니가 돈 내고 집을 못 즐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와 야하 발달이 보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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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탅 встреч 출발 출발! 도둑 너무 사라진거야! 제일 신났어, 진짜! 어이없어, 진짜! 오빠! 제일 신났어, 아주! 뭔데? 물안경 뭔데? 물안경끼리 봐, 아주 신나게 돌지마! 뭐하냐고! 너무 무서워! 공유통 때문에 다 붙었는데! 아니 모자 뭔데, 모자! 우리 형 모자 왜 썼는데? 짐 남는 거라고! 집이 어딨어, 집이 어딨냐고! 길을 떠났다고! 가방 맞네? 빨리 타야지, 빨리 와! 거울났어, 아까보다... 이런데? 정답! 물에 빠진 돼지! 파이팅! 하나, 둘, 셋, 출발! 화이팅! agricultural.. 오빠! 뭐야?! 오빠야, 빨리 mostly! vaccineul feared ㅎㅎㅎ 야 원식으로 들었어? 어 야하 오빠 더 무서운 거 있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봐봐 봐봐 이거 원토? 잠깐만 이렇게 내려와서 원토? 저기서 햄스터 마냥 이렇게 막 보는 거야 오빠 오빠 우리 재밌게 사기 위해서 내기하자 해 뭐 하면서 소리 안 들이기 내가 이겼는데? 오빠는 담이 없어 이런 거에 뭐야 아까 막 후후후 한 분이 소리치는 사람의 물배락 받기 오케이! 고고 렛츠 가! 이게 진짜 안 돼? 볼 때보다 깜짝 놀랐네 이거 장난 아니다 먼저 타 먼저 타 가위 가위 와 엄청 세 들어왔다 어디 한 개 떨어졌다 소리 안 지른다고 하더니 엄청 지르던데? 왜 미쳤어? 와 그러면은 오빠가 질렀으니까 오빠가 맞는 거? 너도 밑에서 원숭이 마냥 질렀잖아 사람들이 지금 동물원인 줄 알고 환불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받고 왔는지 동물원 소리 가는다고? 아니 소리 질렀는데 원숭이처럼 안 질렀거든요? 그럼 공평하게 둘 다 질렀으니까 둘 다 무배락 받기 오케이? 따라와 오 들씨 물에 빠진 들씨 오! 오토바크 최고!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버렸어 오빠 어때? 테르사? 최고! 내가 오빠랑 놀아주는 거야 나 아니었어 오빠 여기 못 왔어 오 웃겨서 오네 좀만 떨어져서 얘기하면 돼 완전 해산물 같네 오빠 먼개랑 해산이야 오빠랑 나와 맞지? 안녕 에이미 빨리 가자 에이미! 뒷발이 더 많아 죽었네 빨리 가자고 고! 야하 우와 야외도 진짜 좋다 근데 오빠 진짜 럭키 가는 게 오늘 장마라서 비 오는 날인데 기가 진짜 안 와 감독같이 진짜 신기하다 맞지? 근데 우리가 나와서 올 수도 있어 빨리 놓고 들어가야 돼 잠깐만요 왜? 엄지 손가락 아니에요? 뭐래? 핑크색 매니큐어치라는 엄지 손가락 아니다 엄지 발톱 아니다 오빠 미안 미안 내가 잘못 봤다 골무 골무를 썼어 다른 타가 나오네 에이미 오늘 기분이 좋구나 오케이 이해한다 오빠만 하겠어? 워터파크 채워 오빠 오빠 워터파크 채워줘 어 그러면 워터파크 워터로 2행시 와 갑자기 왜 시키냐고 네가 시키면 내가 해야 되니? 부른 건 아니지 하지만 할게 시켜줘 야 워맨 터지겄네 터지겄네 아빠 터지겄네 지하 터지겄네 뭐야 비 오는데? 와 어떻게 말하자마자 비가 이렇게 오냐 오빠 진짜 비를 끌고 다니는 것 같다 이야 역시나 비를 몰고 다니는 자 어디에 fool ünü ½ 유튜브 punish 저 핑크색 매니큐어 칠하 엄지 발톱에 천천히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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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물폭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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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한테 달리기 바랬어! 우리한테 달리기 바랬어! 야하! 오빠 오빠 우리 사진 찍자! 빨리! 빨리! 알았어 찍을 텐데 그만해! 오빠! 오빠! 난 물에 짐 들어갔다 올게! 오줌을 지렸다! 뭔 소리야! 공부야 먹어도 오줌을 안 찌리는데! 공부야 먹어도 오줌을 치지다니! 오빠 어떻게 찍을 거냐면 카메라 설치해두고 나랑 점프할 때 물 위에 걷는 것처럼! 알았어 알았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결론지 보러 갔다! 그럼 나 해볼게! 고! 됐는지 모르겠다! 실패! 실패! 올라와! 왜 못 올라와! 올라와! 동답! 바다가 오버! 어! 잠깐만!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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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오빠! 오빠! 우와! 우와! 올라가! 나야 나야! 오빠! 우리 게임하자! 뭔 게임? 내가 물 속에서 뭐 표현하는지 맞춰봐! 하나 둘 셋! 들어오라! 하나 둘 셋! 맞춰봐! 하나 둘 셋! 정답은! 미역이에요 미역! 정답은! 자라도스!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정답은! 뱀자왕! 정답은! 뱀자왕! 정답은! 뱀자왕! 전기뱀자왕! 아 미안해! 미안해! 정답!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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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야하! 에이미랑 놀아주기 진짜 힘들다! 초딩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워터파크!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와 얘는! 옷 갈고 나온다면서! 어? 뭐야 에이미! 나와 있었어? 말을 하지 나와 있었다고! 모바인 입장권을 확인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재밌게 놀았어? 모바인 입장권을 확인해주세요! 왜 이래? 근데 에이미 많이 이뻐졌네! 재밌게 놀아서 그런가? 많이 이뻐졌다 야! 뭐해? 뭐해? 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